이 중에서 멘토 얘기를 좀 해드리죠 190페이지 우리가 사랑과 존경의 차이를 왜 이렇게 타이틀을 하게 됐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에요 감정 물론 존경과 감정이 있지만 사랑은 호르몬의 작용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해요 물론 부모의 사랑은 좀 다른 차원이에요 이성 간의 사랑은 연구해보니까 뇌 호르몬 이런 걸로 인해서 뜨거워졌다 식었다 막아요 이래요 그러니까 사랑은 갑자기 불타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식을 수 있죠 그런데 존경이 갑자기 불타오르나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존경이라는 게 그냥 돈이 많아서 존경 뭐 이런 존경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내가 배울 점이 있다 하면 존경이고 존경은 꼭 윗사람만 아는 거 아니죠 아랫사람도 존경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부부간에도 서로 존경하고 존경받는 사회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늘 집에서 얘기해요 아내한테도 가끔가다 계속 나는 여부를 존경해 존경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겠까요 존경받는 행동을 하겠죠 그런 의미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내에게 존경받으러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면 배울 점들이 많은데 여기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 우리는 한 가지만 존경하면 돼 그 사람의 한 가지만 배우면 된다 모든 걸 다 배울 필요는 없다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제 플랜에 써놨죠 하늘을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울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부족한 점이 있어요 하지만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내가 담고 싶은 것만 존경하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쓴 게 쭉 보면 191페이지에 콩깍지 얘기도 써 있죠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콩깍지는 벗겨지게 돼 있다 그래서 192페이지 보면 훌륭한 점만 취해서 멘토로 삼아라 제 멘토님이 계신데 그 멘토님한테 사람들이 막 모여요 본인도 이제 멘토링을 해주겠다고 해서 모였어요 그중에 상당 많은 사람들이 떠나면서 기대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밖에서만 봤던 거와 가까이 지내니까 흠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실망되라고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강의했던 거나 본인이 약속했던 거는 난 실수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본인이 하지 않았던 부분을 실수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사석에서 말씀하세요 나는 이런 실수를 했고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기대가 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나는 그분의 성공적이 그분의 말씀이 좋은 거지 그런 사람의 다른 사생활은 관심 없거든요 대표적인 게 연예인이죠 드라마의 역할을 좋아해야 되는데 거기에 빠져서 그 사람 자체가 그럴 거라고 착각을 해서 뭐가 좀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건 막 질퇴를 해 연예인은 씹을 하고 있는 연예인인데 씹어 보면 이병헌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병헌이가 맡은 역할은 물론 악역도 있었지만 대부분 멋있고 남자답고 정말 훌륭하고 사랑의 화신 뭐 이렇게잖아요 드라마 그 뭐야 그 얼마 전에 끝났 미스터 션 살만 봐도 정말 멋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또 제가 주워 들은 이 병원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예요. 전혀.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사생활을. 그런데 사생활도 그럴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건 우리 욕심이죠. 완벽한 연기장구예요. 본인의 사생활과 거꾸로 연기를 하고 있으니까. 명예에서는 걸릴려나? 내가 구체적으로 이해 안 했잖아. 아무 얘기도 안 하셨죠. 아무 얘기도 안 했어. 직접 내 제자가 이병원이라고 소개팅을 했거든. 시를 떨더라고요. 나는 연기자로 이병원을 좋아하는 거지. 그 사람의 사생활을 좋아하는 게 아니야.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거든. 나는 드라마 안에 영화 안에는 그 인물을 좋아하면 되는 거죠. 존경해요. 이병원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거죠. 내가 담고 싶은 분만 배우면 되지. 왜 모든 걸 다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저를 너무 믿지 마시라 이거. 저는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못하는 게 엄청 많은데. 그렇죠. 내가 그렇다고 했는데도 안 믿더라고. 나는 덜렁거리고요. 빨먹고 다니고요. 안 믿더라고.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라. 믿을게요. 덜렁거리는 건 믿을게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쓴 거예요. 스티브 잡스한테 스티브 잡스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지만 흠이 많다. 기부도 안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기부도 안 하고. 그리고 했는데 다 말도 안 되는 기부를 했죠. 다른 돈 많은 사람보다는. 그리고 자녀한테 되게 못되게 그랬대요. 그런 가정생활. 본인이 자기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본인이 창피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모든 삶을 배우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저 테레사 수녀님한테 돈 버는 법을 배울 수는 없잖아. 갑자기 웃기네. 테레사 수녀님은 모든 걸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동산은 그런 거다. 그래서 8인의 스승을 모셔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협의의 멘토가 있고 광의의 멘토가 있어요. 협의의 멘토는 내가 직접 만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멘토 광의의 멘토는 그 사람의 가르침 책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그걸 실천해 볼 수 있는 멘토 저는 이제 광의의 멘토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책이나 강연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사람의 그걸 보고 내꼬화 시킨다. 이 플래너는 그런 개념의 멘토입니다. 그래서 멘토링하는 방법이 여기 이제 제 나름대로 8인의 스승 그래서 쓴 거죠. 우리 플래너 기준대로 저는 부우는 경주최부자 이런 거 쓴 거고요. 건강, 취미 이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의 멘토를 쓴 거예요. 그래서 8인의 스승에게 못다. 그래서 멘토들에게 자 스승이 생겼어. 그럼 그 사람의 가르침을 갖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돌아가신 분 또는 이런 성인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한번 그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라고. 이런 거예요. 내가 갑자기 위험에 청하거나 당황을 하거나 막 이러면 시야가 확 좋아져요.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건데 집중하라는 얘기 좋은 점도 있어. 호랑이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호랑이만 집중하지 주변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시야를 좁혀요. 우리 인간적으로 그래서 에너지를 집중시킨다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을 못 봐. 그래서 흘리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왜 저걸 다 지금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스트레스 상황이니까. 그럴 때 내가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 스승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라고 추측해 보는 거예요. 내가 시야가 좁아 있는 상태에서 좀 빠져나와서 내 상황을 보는 거지. 그리고 보인다. 사람의 뇌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요. 제가 김경일 교수님을 되게 존경하는데 그분 강의를 되게 많이 듣고 책도 많이 봐요. 영법도 많이 얻고 사람은 누군가를 도와주고 충고할 때 놀라운 능력인데 바둑은요. 8급 두른 사람도 5단원 혼수둔 되는 거잖아요. 보인다는 거야. 남의 거니까. 지가 할 땐 안 보이는데. 그래서 조력자가 필요한 거고 왜 남을 도와줄 때 순수한 감정이 있고 능력이 발휘가 돼요. 그런 거란 거죠. 나지만 내가 못 보는 거를 내가 나를 도와준다. 내가 멘토의 입장이 돼서 나를 들여다보고 조언해 준다고 하면 그러면 답들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제 플래너를 보면 좀 더 디테일해졌죠? 멘토의 의견. 이거예요. 그래서 멘토를 정했고요. 이게 질문한 거예요. 플래너 강사 과정이 생각만큼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고 강사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멘토에게 물은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보면 이순신 장군님의 이름이 있고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알고 전화하고 있어서 어설픈 준비로 전장에 나가서 하는 병사를 모두 이루수 있게 된다. 급할 거 없다. 철저히 준비해라. 확인 또 확인. 아직도 준비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그렇게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쓴 거예요. 또 범유수님 지금의 진척이 더 더 된 것은 내가 자신이 없어서 가 아닌가 너부터 잘 가르쳐봐라. 강사가 급한 것이 아니다. 때가 되면 배우려는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이렇게 범유수님이 그러셨을 것 같은 거야. 범유수님 늘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 네가 잘해라 하잖아. 네가 잘해라. 뭐 이런 얘기 오 그런 것 같아요. 이영권 박사님 기존의 수강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매일 한 명씩 안부를 물어라. 이랬을 것 같아. 왜냐하면 박사님이 그렇게 살았거든. 늘 제자들한테 안부 전화하면서 관리를 했어. 그래야겠다. 최부장 강의를 강사들에게 나눠줘라. 혼자 다 하지 말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강의를 나눠준다고 막 했어요. 스케줄 잡아서 근데 강사가 내가 아니니까 안 모여. 그래서 편법을 쓴 게 나라 그러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세우는 거야. 그런 식으로 바꿨어요. 강의 잡아줬더니 안 모이더라고. 뭐 그런 또 실수를 했죠. 그다음에 이동환 원장님 피곤하면 의욕이 떨어진다. 숙면 주식 운동 영양식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그래서 지금 노력하고 있죠. 이런 식의 이제 멘토들의 좋은 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되게 유용하잖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평소에 처음에 뭐 한다? 8인의 스승을 정해본다. 두 번째 그들의 말씀을 핵심 말씀을 정리해본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속해서 그들의 책과 강의 또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멘토라고 얘기를 해요. 멘토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리고 빈손으로 가지 않죠. 사람이 기벤택이 있어야지 먼저 선물 좀 드리고 약을 친 다음에 와주십시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이제 위기 상황이 없거나 고민이 있을 때 이제 정해놓고 살아계신 분이라면 만나서 조언을 청하고 아니면 내가 추측을 해서 한다. 이렇게 이제 멘토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강의할 때도 많이 얘기하는데 세상은 영웅들이 세상을 바꾸죠. 아닌가요? 영웅들이 우리 영웅이 되고 싶어요. 우리는 아니 적당히 살다가 아까도 제가 강의 중에 잠깐 얘기했는데 작품으로 살 거냐 제품으로 살 거냐 그죠? 제품은 얼마든지 만들어내잖아요. 작품은 함부로 만드는 게 아니죠. 그러면 뭔가 소중하게 뭔가 살고 싶어 근데요. 영웅은요. 공부해 보니까 절대로 혼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헐리우드 영화를 보니까 다 옆에 누가 있어? 조력자가 있어. 괜히 그렇게 만든 게 아니죠. 영웅은 혼자 되는 게 아니다.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도움을 영화에서는 영화에서는 보통은 영화니까 본인이 막 피하려는 거를 운명적으로 영웅이 되는 영화가 영하고 현실은 안 그래요. 내가 간절히 바라고 노력하고 달려들었을 때 조력자는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력자를 찾아라 조력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멘토링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제 플래너를 좀 펼쳐보시고요. 멘토링 부분이 어디 있는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다 있습니다. 플래너의 뒤쪽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자기계발 앞부분에 한 페이지 딱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에는 멘토에게 질문은 넣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 스타트 버전은 그냥 그야말로 스타트 버전이기 때문에 어차피 클래식으로 가실 거니까 정규 과정으로 가시기 전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걸 채워보세요. 여덟 명의 스승을 꼭 만들어 보시고 예 분야는 일부는 비워놨어요. 정규 버전은 돈 성공 취미 이렇게 다 나눠놨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각 분야에 성공한 분들 그랬을 때 이제 정신 종교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비즈니스 있었으면 좋겠고요. 기술 또는 건강 건강 멘토는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 개발 멘토도 중요하고 그런 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제가 멘토링 얘기를 심화 과장 때 안 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서 강의를 해봐야 잘 안 돼. 근데 책이 다행히 나와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써놔서 이걸로 같이 참고하시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